하하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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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흔들어! 아... 아... 참... 그니까 타이탄이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네가 본격적으로 딜을 시작한게 얼마 안되가지고 그런거 같애 그냥 얘네를 앞에다가 배치하고 뒤엘을 완전 지뢰받으로 만드는게 나았을거 같긴하다 아... 아하... 아하... 쓰읍... 음... 이번에 찐막하고 그... 배치를 타이탄을 전면부 배치할게요 타이탄을 전면부 배치하고 후면부 작업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나 200마리인가 300마리 앞에다가 놓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뒤로 쫙 빼가지고 집 앞에다가 그냥 수나 한 300마리 400마리 거기다가 속조타워 배치한 다음에 압류를 전부 다 그... 그걸로 해버립시다 음... 지뢰로 그냥 비벼버립시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좀 나... 나... 나을수도 있겠다 음... 흐흐흐흐흐흐 자 갑시다 4시를 빨리 미는게 관건이라고요 아니 근데 4시는 4시는 제가 아까 밀어불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4시까지 밀기는 좀 힘들겠더라구요 좀 빨리 밀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안되더라고 그게 어... 이게 내 실력 부족... 도 있을거고 한번에 멀티태스킹이 거기까지 안되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계속 화면이 느린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더라구요 5시를 빨리 비는거 에... 아마 렉만 없으면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들... 훨씬 더... 잘하실수 있을텐데 어쩔수없이 발목을 묶는 그게 좀 있네요 이게 바보형... 활용해가지고 아래형들 밀어보라고 바보형을 활용해가지고 방금전처럼 좀 빨리 안정적으로 타이탄을 안죽이고 그렇게 미는쪽으로 좀 하면 될거 같긴 한데 아... 어떻게 해야될지 조금... 조금은 막막하다 다시한번 해봅시다 에... 아니... 렉도 있는데 실력도 있어 더 잘하면은 잘하면... 잘하면 될텐데 쓰읍... 아... 잘하면 올텐데... 하하하하 현타까진 아니고 그냥 쓰읍... 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막... 게임하다가 현타오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쪼끔... 쓰읍... 쪼끔... 안타까워요 지금 안타까워 이게... 더 잘할 수 있을텐데... 그... 더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뽑아내는게... 이게... 내... 내... 손가락적인 문제나 이런거면 내가... 내가 형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애서... 그게 안타까워 그게... 그게 안타까워 아... 아마 근데 이번판이... 진짜로 찐막이 되긴 할거 같애요 어... 그... 살짝... 살짝 지금 손목하고 손가락이 아픈게... 이런유게임하면... 손가락하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어쨌든... 거의 찐막이 되지 않을까... 아이고... 부처부살이야... 게임하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좀 느긋... 한 성격도 있는거고... 다... 둘... 다들 그렇게 게임... 하면서 막... 에이... 에이... 막 화내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내가... 내가 그런 손 깨는거지만... 어... 그래서... 니놈이 지금... 뭘 해야하는지를... 잊지말고... 뭘 해야되냐... 집을 짓고... 그 전에... 석재도 한번 해줘야되니까... 스톤얼스톤게이트... 보너스 쇼킹타워... 부처부살은 고개 안먹는다... 흐흫... 아 왜 고기 얘기해... 또... 고기 먹고 싶게... 좀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보내준... 고추장... 삼겹살... 냉동실에 있는거 꺼내가지고... 데워서 먹어야겠다... 스읍... 어... 옆구리... 괜찮으신거 같애... 어... 좀 괜찮은데? 어... 괜찮으신거 같애... 배고파... 배고파서 아픈거는 아니었을거고... 아니야... 그정도로... 그정도로 너 바보 아니야... 흐흫... 임마 너 그정도로 바보 아니야... 뭐라구요? 여기 단어가 조금 위험... 한거 같은데요? 어? 단어가 쪼금 위험하지 않아? 센세... 선생님... 어허... 단어가 쪼금... 그... 위험하시네요... 이 시국에 고삼... 이 시국이 왜...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이 일래 왜... 그... 함부로 단어를... 함부로 단어를 줄이다 보면... 이상한 단어가 한번씩... 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여기잖아... 그럼 여기지... 아... 그러겠지... 고추장 삼겹살이겠지... 고추장 삼겹살이겠지... 고추장 삼겹살이겠지만... 난 다른걸 생각하게 되지... 어? 참 나... 모르는 척하시긴...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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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 우리들 머릿속엔 그게 떠올랐을걸... 으윽...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간에... 자... 고런 의미로 지금... 금융한건 그게 아니라... 근데 요즘... 요즘 고등학생들은 뭐하나? 학교 가요? 지금... 개강 안했죠... 얘네 개강했나? 얘네 학교 언제 간대요? 얘네 학교 언제 간대요? 학교 언제 가? 내가 인터넷에서 들은... 거로는... 뭐... 뭐래더라? 다음달까지도 만약... 어... 그... 학교를 못 가게 되면은... 다같이 유급이라는 내용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거... 그냥 헛소리죠? 그거 헛소리죠? 유급은? 유급은 헛소리지? 말이 안되지 않아? 바로 저걸 뒤집힌다고... 하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유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유급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겠구나... 학부모들이... 다들... 다들 난리 나겠다... 미안합니다... 생각이 짧게 말해서... 유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다... 우리나라에서... EBS로 대체... 나중에... 나중에 또...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은 또... 어?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뭐야... 막 그런 애들 하기... 그런 애들 있겠네... 어? 어? 야 니가 그... 니가 그... 2000년대 코로나 세대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왜 우리... 야 니가 그... 88년도 호... 그... 어... 올림픽 세대야? 니가 황금 돼지의 그... 아 황금 돼지 세대야? 막 이러는데... 야 니가 그... 코로나 세대야? 막 이러겠네... 벌써 이미 그러고 있어? 벌써 이미 그러고 있다고? 보너스 쇼킹... 타워... 피카소라지 마이너펜 스트랩... 야... 이 친구들 자꾸 이런 거만 주냐... 구조물 구성시가 이런 거 안주나? 구조물 구성시가 이런 거 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Us! OOS! 어어어어 어어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나갔니 35 UV 벌로 무리 안한거 같은데 다 죽는 거야 괜찮아요 레인저는 어차피 하는 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갔으면은 레인저가 할 일 다 했어요 이미 저 친구들은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이미 다 한 거야 저게 수학여행도 취소됐다고? 어어 좋을 텐데 싫을 리가 없는데 아 여름방학 땡겨 쓰는 거래요? 그렇구나 여름방학을 땡겨 쓰는구나 그럼 나중에 얘네들은 여름방학이 법정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별로 안좋아할만하네 아 별로 안좋아할만하네 그러면 싫어할만하네 자아 이번판에 깨버립시다 깨버리고 이거 시리즈가 3편까지 있어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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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편 이제 내일부터 2편 3편 해야죠 언제까지 이거만 계속 주구장창 붙잡고 있을거야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지 않겠어? 음 음 초딩들 여름방학 4일이라고 지금 그러면 아예 아예 더 늦어지면요? 아예 더 늦어지면? 아예 계속 연장돼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가면? 방학이 아예 없어져? 아 그니까 내 말은 그 법정 기준으로 그 애들이 정해져있는 학습 그 기간이 정해져있잖아요 어 근데 수업일수가 안 맞으면? 코로나가 막 12월 올해 안에 이제 해결이 안되는거야 지금 11월까지 왔어 그러면 그전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든 뭐든지 대안책을 세우려나? 아 그러겠지? 그러겠죠? 그럴거야 그러겠네요 혼자서 결론에 도달했어 어 그렇겠군요 진짜 유급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만 안있을거 아냐 다른 그 어떤 나라보라도 우리나라가 그 그렇게 예민한 나라인데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진짜? 그건 나도 궁금하네 나도 궁금하다 이런판 왜 이렇게 뭐가 느리냐 흠 뭐가 이렇게 느린 느낌이지? 딱히 딱히 느리게 한거 없는데 아 진짜 딱히 느리게 한거 없는데 이번판 흠 전반적으로 느린거 같지? 기분탓인가? 열대지방은 거의 잠잠한거 보면 여러분들이 끝내야겠다 아니 야 이번판 좀 이상하지않아 이거? 흠 아니 이번판 좀 뭐가 이상하지않아? 지금 2시장도 쇼크타워고 3시장도 쇼크타워고 4시장도 쇼크타워고 4시장도 쇼크타워가 나왔어 어? 아 나 진짜 무슨 루시퍼에요 루시퍼는 아 아 루시퍼 아 루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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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웨이브 맞기 편하겠다고요? 안그럴걸 루시퍼는 초반 때 약해가지고 이게 웨이브에 초비만이 와가지고 힘을 못쓸텐데 힘을 못쓸텐데 진짜로 루시퍼가 초반 때 드럽게 약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약해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 아이고 게임 끝났는데 끝났는데? 어... 야야 기왕 망한거 기왕 망한거 루시퍼 루시퍼의 싸움을 보고 나가야지 않겠는가 자네들 끝났어 끝났는데 루시퍼가 이렇게 뚱땡이한테 엄청 약해요 뚱땡이 네마리하고 붙는데 벌써부터 이러잖아 음... 음... 네... 빠르게 리태리 합시다 루시퍼가 확실히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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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으로 나갔다 너무 앞으로 나갔다 돈을 온전하게 다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너무 늦었던거 같애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빨리 먹어야겠다 8,000원까지 기다렸다가 창고 하나 더 지어가지고 하지말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6,000원 2,000원 손해보더라도 빨리 큽시다 거기서 왜이러는거야 한번씩 어택당 누르면은 멈추네 뭘 맞는지 봐봐요 뭘 맞는지 봐 뭐가요 뭐가요 뭐 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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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을 신경쓰지 말라는 것도 뭔 말이야 뭐 뭐 뭐 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쪼금 다르지 창고를 두개를 지을 수 있으니까 뭐 뭐 뭐 뭐 뭐 뭐 이게 400원이 딱 돼야되는데 400원이 안되겠다 집이 먼저 앉혀지겠다 돈이 먼저 들어오겠다 아 3.75네 그러면 돈을 씁시다 쓰고 다음 텀을 노립시다 아 이게 조금만 빨랐으면은 이번에 딱 바로 창고 지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템포가 더 조금더 빨랐을텐데 자 아니 뭐 자꾸 돌멩이만 주냐 또 돌이네 이제 돌필요 없는데 사라스톰 돌미기 받읍시다 그래도 필요 없어도 주면 받아야지 이거 지워지고 나면 이거 먹을게요 8,000 받고 거의 다 정리 끝나가고 얼마 남았냐 됐고 얼마 남았냐 일단 수규먹고 수규먹고 철은 나중에 먹고 정리 끝 밖으로 나올께요 한 마리만 끝에 보고 나오고 밤렬로 살짝 이동 옥제 공방 창고 언제 지워져? 전 이미 선풍기를 틀었죠 그래서 어 어어어 위험했다 야 지나가면서 먹을뻔했다 깜짝이야 어어 레인저 살짝 쫄았다 어어어 야 너 쫄았어 레인저 땜에 흐음 에 투수 지지요? 에 투수 지지 보니까 그러긴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 자주 봅니다 저의 키워드 대화가 형님에서 요즘에 다른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걸 나도 발견했죠 이제 우리 형님 찾는 그 친구가 잘 찾아오지 않는거 같더라구 점점 주기가 그런거 같더라구 조용히 보는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방송이라는거는 개인 기호에 맞춰서 보고싶은걸 골라서 보는거니까 어아아 자 초반생각은 양꾼집 자 초반생각은 양꾼집 자 초반생각은 양꾼집 아까 와가지고 인사하는거 보면은 그냥 펴놓고 본인 할일하는거 같애요 그 우리 친구가 공부하 공부하고 있어가지구 어 아니아니 아마 공 공부하고 있을거야 아마 시험기간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시험 아니 뭐야 시험기간이래 시험이 연기됐다고 하긴 했던거 같은데 곧 시험이라고 했던거 같긴 한데 주객전도가 되면 안되지 시험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4만원? 웬 4만원? 안이 아니 그 밀거래의 현장 매우 맘에 듭니다 주는 김에 저도 쫌 주시죠 저도 그 좋아합니다 예 저도 그 말씀하시는거 좋아합니다 그거 에 그 그 그거 아니야 그거 나도 나도 좋아해 채팅 키워드에 혐오를 멈춰주세요가 있다고? 착각이겠지 잘못 본거겠지 혐오를 멈춰주세요라니 난 혐오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어? 러브 앤 피스 러브 앤 피스 몰라? 돼지은행 돼지은행 뭐죠? 쏠형 괜찮은거 맞지? 나 형 믿는다 아니 형 아 이거 쏠형이 데려왔지 아 이거 쏠형이 데려왔지 아 쏠저씨 레인저 혐오라뇨 레인저는 완전 애정에 애정에 어? 사랑이 쏘다 미안합니다 안쓰던 단어를 쓰려니까 잘 입에 안나오네 사랑이란 단어를 내가 많이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지 입에 붙지가 않네 잘 잘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 이 많이 써본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어? 내가 어디가서 그런 단어를 많이 써봤어야 내 입에서 이게 찰지게 나오지 안 써본 단어를 써보려니까 이게 입 밖으로 잘 안나오는거 아니야 안타깝다 왜 나는 그 단어를 많이 써보지 못했는가 남들은 다 써보고 다니던데 뭘 자연스럽게 봐요 나아 무 나아 무 무 무무무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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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우드 왜어리스 우드 우리 우드형 어디갔나 스톤 식량 들어왔구 빰빠바바밤 나무초기있네 먹으러가야지 빰빠밤 헛소리 하지마세요 하아 리소스 스토리지 애매해 아 진짜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어떻게 나 사신향이 좋은게 한 번이 안 나오는 느낌이냐 아 사신향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빠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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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자주 써볼 데가 없어가지구 슬프게도 자주 써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만 어떨 때 써야하는지 까먹었습니다 부모님한테라도 많이 쓸걸 불빛 허어어어 나무집 끝났다 다음은 돌집이야 전 여친분한테도 안 써봤냐구요? 예 안타깝게도 저는 저 단어를 잘 안씁니다 예 저 단어 안씁니다 잘 전 여친한테도 저 단어를 안썼던 것 같아요 저 단어를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게 좀 미안하네 생각해보니까 왜 그 말 한 번을 안해줬을까 나쁜 남자라 아니 그건 아니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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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윽 하피들 극협 자 잡구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죠 파워플랜트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야 솔저 전역해 넌 필요없어 어딜 어딜 솔저가 비빌라고 거길 들어오고 있나 어딜 비비려고 슬쩍 돌멩이 일단 막고 부당해고라니 아니 무슨 부당해고야 이게 이게 어떻게 부당해고야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이게 갈대가 됐으니까 한거지 무슨 부당해고야 부당해고 아니에요 오해하겠다 부당해고라고 하면 솔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요 이미 이미 집에 갚는걸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걸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솔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보시겠다는 거죠 47 슬슬 야 진짜 간부한텐 밀리진 않겠지 그래도 스나 베테랑인데 버텨시나? 빠지는게 낫겠지 좀 어 빠지는게 낫군 벽 치고 막아야될 것 같아 안그러면 솔저말이 솔저래 스나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파프리 올라갑시다 자아 불집 한번 눌러주고 음 여관을 빨리 올라가는게 도움이 될까? 신경만 충낼 것 같은데 뭐예요? 신경만 충낼 것 같아요 형은 구금 빨리 가고 아이 귀찮아 한번 해보셔 거기가 진짜 뭐.. 어쨌든 벽만 치면 되네요 좋아 패스트 팩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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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제 먹제 냥냥꾼집 냥꾼집 냥꾼집 빠른 2단지 형성 냥꾼집 간단한 펴 압렬로 이동 크궁원 그러면 2단지 개설 2단지 개설 빠르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2단지 개설 빠르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2단지 개설 2단지 개설 2단지 개설 2단지 개설 2단지 개설 농장 음 뭐야 야 나 누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씌워줬냐 방금 두개가 쉽게 하네 나 머리 긁고 있었는데 킬 뭐야 방금 머리 긁고 있었는데 건물이 지워졌어 어때 2단지 괜찮아 올라간다 에이 순화를 믿고 이걸 짓다가 한방에 훅 가는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합격 이동 아 렛 자, 빈열에 있는 스나이퍼 노는 애들 이동 앞으로 노는 애들 앞으로 이동 이거 유닛이 유닛이 있어도 돌집은 좀 바로바로 부셔졌으면 좋겠어 유닛이 있으면은 그 이거 뭐야 돌집이래 돌 벽도 유닛이 있다고 바로바로 안 부실때 너무 불편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돌멩이가 없는거 같은가 체감상의 문제인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집이나 올라갑시다 은행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 아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충타 없이 될라나? 수나로? 벽을 더 지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는 지어주자 이번에 조금 늦게 가긴 했는데 많이 오는데 괜찮겠죠? 세 칸에 한 칸 띄고 테슬라 와 아 이거 되나? 충타가 없었던 건 좀 아니랬나? 아니다 된다 된다 스나마 안 와가지고 된다 야이씨 살짝쿵 불안하게시리 매번 이렇게 간을 봐야겠어? 쫄려죽겠네 진짜 쫄려죽겠네 진짜 아 빅토리어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야되냐 여기서 더 잘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이예요 대쉐 이미 거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아 배놈이 많지 진짜 많다 딱 그 연구 끝날거 같은 타이밍이여가지고 봤더니만 아직 안 끝났네요 근데 진짜 여기서 템포를 더 끌어올리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이상의 템포는 거기부터는 정말 또다른 영역이지 않을까 섬 덩실 덩실 덩동실 동동동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실 어어 이쪽입니다요 지오 제가 다른 스나를 드릴테니 다른 스나를 드릴테니 저놈만은 좀 저친구 만큼은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유 그고 빅토리어스를 빨리가고 울집 친구야 너는 이 부대의 일원이 아니야 착각하고 거기에 낀고 들어갈라고 가둬버려 하지만 누르면 나오겠지 레인저니까 기저귀의 레인저 비비다보면 지 혼자 나오던데 내 부대의 일원에 돌아와 대한민국의 아래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니 사과의 사라질들이 사과의 사라질들이 사과의 사라질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저 올립시다. 인컴이 너무 낮아요. 오천 가지고는 껌도 사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관이에요. 껌을 사먹으려면 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지금 이 돈으로는 친구들이 껌도 못 사먹어요. 보러 좀 더 태클을 올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인컴이 낮지라고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은행도 안 지워놓고 은행도 안 지워놓고 미쳤어? 어? 은행은 지워야 당연히 기본 그게 나오지 은행도 안 지워놓고서 어? 인컴이 안 나온다고 왜 이렇게 낮은 걸까 고민하고 있으면 어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겠어 바보라고 하겠지 그치 선행이 안 온다 어디가냐? 집 하나 집 풀 자 집 둘까지만 부시고 아 이제 좀 인컴이 사람다워졌네 자 레인저 위넨 빠져있어 자이언트가 와서 또 부셔먹었나보네 이놈이 씨끼 이거 좀 정신 좀 잠깐 팔고 오면은 그냥 다 부셔먹고 가네 자이언이 씨끼 이거이거이 씨끼 잘찍이 씨끼 자 스나이퍼를 스나이퍼를 알겠지 얘들아 뒷집은 부시면 안된다 뒷집은 안돼 앞에 집만 부셔가지고 나오는 애들만 잡는거야 옳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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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를 지르고 있어 무슨 방동각이여 다 잡았어? 레인저는 왜 여기 싸입니 들어가서 대피 들어가서 대피 어 크레이그 ATX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포 유어 팔로윈 자 파워 플랫트가 올라가 밀고 나가자 이 눈 야 생각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치 힘으로 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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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론각을 봅시다 발론각 자 이 침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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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침대가 베르테랑을 찍어주면은 문제가 없어지겠지? 하고 여기를 좀 스나로라도 빨리 밉시다 왜 자꾸 옆에 사이 비스듬히 피 떨어지는거지 멀리서 지어서 그렇다 침략 펄로 문화 세팅 Alpha 바이러스 대신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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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바퀴링 뷰티 미ova 페트롬 짱! 인컴이 국력이다 여기 근데 언제 이렇게 뚫렸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잠깐만 아 여기 뚫었냐? 아 뭐가 이상하더라 괜찮아 괜찮아 여기 베놈이니까 베놈이니까 이제 둥그렇게만 쌓아서 잡으면 돼 둥그렇게 그래 차라리 빨리 빨리 한거지 얼떨결에 빠르게 진행한 걸로 합시다 아 왜? 저 척 배들 완전상 신화가 조금 부족한가? 아니다? 넌 부족한가? 탐방기 하고 라스 아틀라스 아틀라스 를 먼저 갑시다 얼틀끼리 레인저 한마리 여기 껴서왔네 야 이제 그만 좀 레인저 한마리 좀 보내주자 얼마나 무섭겠냐 레인저가 생각을 해봐 레인저가 지금 어? 지금 야 오면 안되느냐 여기에 오면 안되는데 지금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불쌍하냐 뭔줄 알고 따라왔겠냐고 형 스나이프가 어디 가길래 뭐 맛있는거라도 먹은 줄 알고 따라왔다가 지금 어 중간에 낀거 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휴 휴가 얼마나 무섭겠어 왔더니만 막 갑자기 배놈이 막 수백마리가 막 나오질 않나 뭘 알고 제가 따라왔겠냐고 배놈이 아직 남았을텐데 배놈이 아직 남았을텐데 너무 잘 못하고 지난번에 알아볼게 이 물척에 이런 모짜렛을 물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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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도 못 따고 따로 왔다가 어 지금 부들부들하고 떨고 있겠지 자 고런 의미로 밥값은 해야지 않겠니? 새는 좀비를 니가 잡으렴 대 마이티 타이선이 여기다 죄송합니다 예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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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에너지 진짜빨리 떨어진다 뭐 한게 있다고 벌써 에너지가 또 파워 플랜트도 이렇게 열심히 쉬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거 맞춘 그 다음에 아직 석유 안키는거 많고 자 들어갑시다 위로 안으로 스나를 좀 많이 데리고 온거는 자이언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스나만큼 또 스나가 효율은 좋으니까 이번엔 조금 바꿔봤어요 야 저 안에 있는 타이탄을 저렇게 가가지고 때린다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순환이 없네 하구 하구 아냐아냐 아냐아 미치 야 이 타이탄이 이 새끼야 어떻게 할라구 그걸 터뜨렸어 어쩌자고 터뜨렸냐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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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믿는 데는 스나가 더 짱이구나 스나가 더 일을 잘하네 스나형은 스나형은 믿어도 되겠다 야 아 이게 스나형은 좀 스케일이 많이 다르네 동네형이랑 좀 다르네 아아 말 다르구나 형 믿고 있었다구 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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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지만 어 어 어 어 아 잘 싸우네 뒤에서 놀고있는 슬가까지 있는거 가만히 놔둬 잘 잡네 한동안 여기서 이제 뽑아먹고요 그리고 석유 부족하니까 석유 좀 더 키고 이제 돌멩이 부족할 일은 없어질거고 인컴 오케 뛰어봐 형 빨리와 와 형 달리기 빠른거봐 벌써 벌써 합류야 형은? 아 형 빠른거봐 저 레인저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는거야 저기서 개졸았을거같은거 바보 어어어 엉어어어어 인컴이 생명이다 점판가 は 달라 치 좀만 더 잘 밀고 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밀고 나가는 힘은 꼼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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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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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하게 스테인더 아, 인컴을 많이 땡기는 게 답이었다 진짜로 훨씬 좀 뭘까, 뭐랄까 풍족해져가지고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느낌이랄까 타워넣는 건 여전히 그지 같구만 야 인마! 조금만 들어가! 인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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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빨리 빨리 좀 들어가봐요 방 빼요 방 빼 브레이킹 튜드 빌딩 유닛 언더 아탭 They are trying to break through 애들이 밀착을 안 해 кр 충전 주인공 자, 다 들어가자 튜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제발 타워에 들어 만 가자 야... 타워에 들어만 가도 이거 웨이브가 달라질건데 들어만 가주면 안될까? 제발 들어만 가져도 웨이브가 달라질건데 아... 아... 음... 네무? 좋습니다 나무 나무 좋아요 ㅊ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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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żeli çıktㅋㅋ 야오..... 레인저가 그 와중에 살았어 한 대 맞았는데 살았어 우화 그니까 저 저 저 저 쪽대기들 저거 지나가는거 끊어 먹을 수가 있다니까 이거 타워만 잘 들어가도 자, 그리고 이제 안돼! 굿바이, 마이 레인저 아듀 저 하늘 별끝에서 너와의 추억을 잊지 않을게 너와의 추억을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designers 내가 아니지 죽을던 이 죽을던 죽을던 이 자식아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이나 지어 지옥할게 같은 소리하고 있는거 형님! 형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형님! 형님 왜요! 야 우리 형님 어디갔어? 우리 형님 왜? 한 명 더 뽑아 아니 우리 형 죽을 때 너무 소리가 근데 그... 좀 불쌍한거 아니냐? 야무지게 떠났다고? 죽는... 죽는 뮤턴트한테도 야무진 순간이 있는건가요? 죽는 와중에 야무진게 있어? 죽는 와중에 야무진게 있어? 죽는 와중에 야무진게 있어? 자 선생님들... 자 뒤로... 이동하시겠습니다아... 어후... 그만좀 흔들어... 그만좀 흔들어... 그만좀 흔들어... 뭐야 너부터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이게 이렇게 지어야 끝선까지 단된다고 아 근데 진짜 인컴 신경쓰는게 답이 맞긴 맞나보네요 이게 훨씬 여유가 있네 성장태가 아 아아니이이이이 아 야 진짜 사기치고 있는데 또 열리로 넘어와가지고 그러기위한형님 뭐아 후 twitch Electron 히잇Im 이젠 멈춰농 Musical 8 내일도 쥐고래 쥐고래 이해하자 죽어 뭐지 구성되어 말해 공간 . . . 모르겠어요 하니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죽더라고 아무튼 신나는구만 이젠 지워주겠지 어디야? 안녕하세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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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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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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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 터지려고 하니까 일단 좀 밀리나? 뒤에서 노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 다 놀고 있잖아 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 쪽에서부터 시작이고 발롱 더 올라갈 거 없고 빨리 식량 더 키워야 될 거 같고 딴 거 모르겠고 아래 철 좀 빨리 캤으면 좋겠고 항상 철 부족하도록 형님 이정도 앞에서 몸빵하고 음... 짜 짜 짜 짜 짜 아... 형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또 아이 어떻게 깜빡할 때마다 저렇게 막 불쌍한 소리를 내냐고 어 잠깐 잠깐 깜빡했는데 잠깐 깜빡하자마자 그냥 형이 니가 날 있다니 하는 느낌이랄까 뭐 뭐라고 해줘야 돼 이거 이거 밀려? 안 밀리는데? 소리를 내라 갈리는데? 너무 애절한 소리를 내니까 내가 뭐를 모르고 어떻게 되지? 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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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일 아 50일 전에 이 병력들이 좀 저기 여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심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 좀 집 좀 짓겠습니다. 집 좀. 야 형님. 형님이. 형님이 아주 큰 비가에서 잘 막아준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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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50일 웨이브 못 막을 것 같은데 제발 빨리 좀 들어가 막아질란가 안 막아질란가 제발 알았으니까 타워에 들어만 가죠 타워에 들어만 가도 이렇게 안 힘들 것 같다 야 200마리의 스나가 지금 타워에 들어만 가도 좋겠는데 아 정면으로 오는데 온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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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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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를 빨리 둘러봅시다 여기 양각에서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온 타이탄들 여기 사이드웅 여기까지 왔다 흐어어어어 막을 수 있다 이거 막아진다 여기서 스나가 좀 많이 죽긴 하는데 막아질 거고 이 친구들이 여기 위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아 아아 좋아요 얘네들도 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자아 식량 먼저 쓰고 일부대가 일로 가고 가는길에 여기있는것좀 먹읍시다 먹어서 뽑을것 뽑읍시다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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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아요 저 정면에서 타이탄 자꾸 죽는거 같아가지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 타이탄이 죽으면서 아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거에요 자이언트 얼마 안나왔다 그냥 밀자 힘으로 이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하네 야 가자 똥배짱 werde 안되어 어어어어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똥배짱플레이는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검증돼있는 그 그래도 사람이 어 가능한 플레이 범주 내에서 해야됩니다 이 똥배짱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도와주 러싱턱에 너무 많은 타겟을 좋아합니다 좋은 타겟 너무 많은 타겟을 좋아합니다 이 타겟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сол디가 있는 상황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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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냐아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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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까지 가서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에까지 가서 할 거야 앵콜 공연 갑니다 앵콜 공연 과욕 아니에요 저 플레이만이 미래라고 저 플레이만이 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플레이 저 플레이 저 플레이 dragged 저 플레이 우리가 좋아좋아 이 플레이가 제일 나은 플레이일 수도 있어 이 플레이일 수도 있고 간다? 간다? 짓는다? 나 정말 지어? 나 정말 짓는다? 어... 사지포 안쓸 때는 꺼둬도 되지 않냐고요? 사지포를 꺼둘 수도 있어요? 못 꺼둘... 꺼두고 그런 기능 없어요 얘네는 정면을 너무 신경 안 썼는데? 아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 마리씩 올라오는거 잘못해 괜찮아 괜찮아 야 가자 가자 계속 잘라먹어 괜찮아 끊겨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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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안남았다 여기에 자원있는걸 먹어야되는데 먹을만한 유닛이 있나? 이 순간을 위한 레인저 이 순간을 위해서 레인저가 기다렸지 이 순간을 위해서 레인저가 기다렸지 이 순간을 위해서 레인저가 기다렸지 형님은 지금 제품이 없으니까 형님이 아닌 선에서 그리고 타이탄 끝선까지 가가지고 배치 타이탄 끝선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안 돼! 그런말 하지마 그럴 말 하지마 안 돼 그거 해치웠나같은 말 이니까 하지마 안돼 하지마 누가 누가 해치웠나같은 말을 하나 누가 방금 해치웠나 아주 해치웠나 하지마 하지마, 해치웠나 안돼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타워에 들어만 가죠 타워에 들어만 가죠 타워에 들어만 가면 너네가 이겨 타워에 들어만 가면 너네가 이긴다고 왜 타워에 들어가질 못하니 왜 얘네들 여기를 지켜요 자 킥만 해 킥만 해 이번에 가능성 있어 제발 가능성 있으니까 정면사지포가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야 레인저 어디갔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니가 그걸 먹어서 지금 이 벽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레인저석이다 우리는 레인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에는 레인저가 너무 노술모다 레인저? 하나 더 있지 좋아요 바빠 이제 바빠 이제 아우 왜이렇게 집을 불편하게 지어요 렉이 걸려서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짐을 대충 짓고 싶어서 대충 짓기가 아니라 안 지워져 타이탄 타이탄 뭐하냐고요? 타이탄 여깄어요 방금 죽은 타이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방금 죽은 타이탄은 저기 지금 그 뭐야 우리 거기 거기 지킬려고 지켜놓으려고 세워놓은 애들 있거든요 걔들 죽으면 걔들 빨리 여기 맞으셔야 돼 되지만 돌이 없다고? 아이 돌 180시 들어있고 이제 돌 돌 좀 주세요 돌 좀 돌 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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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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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할 수 있어 옵니다 항스톱 아랏 그냥 쏴 돌필요하면 됐네 나름 재미있는 혼신의 개그였어요 여기가 스나가 많아져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막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빠르게 막고 안전하게 막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밖에 안 늦었어 어 많이 안 늦었어 아아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참아두세요 잠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아두세요 에 아직 모른다 택도 없지 이런 말을 전 더 선호합니다 빨리 그런 말로 저를 에? 설레게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살짝 지금 살짝 죽지 어 어 어 개못해는 개못해는 씨 그냥 그냥 비난이잖아 이씨 이씨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는 야 저, 저, 저게 제일 나쁜거야 저게 너에게 일말의 기대감도 없다 난 그냥 자러 갈련다 안녕 이거야 튕겨라도 이씨 어? 그런 마음 아닌거죠? 아 그런 마음 아닌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탄을 다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에서 때리는 타이탄이 제일 셀거거든요 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에요 어 조심히 가 조심히 가시고 주무시러 가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대망의 대망의 그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결말을 안보고 나 같으면은 어 그 궁금해서라도 잠이 안올거 같은데 네 어 유튜브 보시는구나 아 유튜브 보시는구나 괜찮습니다 어서 주무시러 가세요 이 결말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는 터 유튜브에 안올라오면 터진 거예요 유튜브에 안올라오면 터진 거예요 제작 유튜브에 안올라오면 터진 거예요 지금 자이언트 몇마리 남았나? 타이탄 95마리 구음 구음먹어 씨 씨 아허 아 이거 그냥 타이탄으로 밀어버릴까? 아니야 타이탄 아껴야 돼 타이탄 아껴야 돼 이 아래로 이렇게 세어들어오는 자이언트들을 위해서 여기에 타이탄을 조금만 넓게 배치만 해 줍시다 인컴이 너무 딸리는 느낌이야 만 아 원래 이게 정상인가보다 인컴 인컴 딸려가지고 막 이런데 사이에다 짓고 막 이게 정상인가 보다 지금까지가 이상했던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 발롱같은것도 올라가고 추가 발롱같은것도 올라가고 추가 발롱같은것도 올라가고 추가 발롱같은것도 올라가고 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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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인저 어디있냐? 레인저 다 일로와봐 니들은 저기있는거 먹으러가게 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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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마리 남았지? 몇마리 안남은거 같은데 구음 구음 사이에ose 구 vere 그 bot 구음 구 tame 가.. 아악.. 오 지형님!! 옆구리는 안돼요!! 옆구리는 안돼!! 안 돼.. 옆구리는 나 옆구리가 약하단 말이야 신시탱크요? 우리의 레인저는 어디에 멈춰 있을까? 여기 근처 어딘가에 멈춰 있겠네 가운데 있는 것도 못 먹겠네 이걸 이걸 못 먹겠네 안 죽었어 레인저 살아있어 안 죽었어 레인저 살아있다고요 레인저 안 죽었어 죽이지 마 안 죽었어 이야아 영리하시네 그러네 와아 야 이게 진짜 그 그니까 게임할때 센스라는게 있잖아 사람이 야 이게 이게 센스지 어 그치 병사본부 지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나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다 병사본부를 지어서 먹는다라니 흐어어어 야아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채택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이디어 채택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이디어 채택 야아 타이탄 이제 내려와서 그냥 잡자 몇마리 안나왔다 고우 타이탄 고우 백마리의 타이탄이 내려온다 이거 근데 그전에 나올수 있을까 애들이? 타이탄 응 강렬한 스포츠들 몇마리 안줄게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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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리 여기까지 왔다 시간은 충분하다 레인저 왔어? 하나 먹고 스나 누르고 두개 먹고 스나 누르고 세개 먹고 오뱅 받고 타이탄 누르고 네개 먹고 타이탄 누르고 다섯개 먹고 어우 렛 에이 아이노 마지막에 뽑을꺼에요 저 기름 때문에 다섯개 먹고 사과 타이탄 존경 야 이건 되겠지 이 짐까지 왔는데 열아홉개 남은데 이렇게 레인저 너에게 제일 먼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겠다 기대는 되었네 긴장 레인저 너에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겠다 기대하도록 일단 다른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지금 이거 타워 먼저 짓는 겁니다 타워가 먼저가 되야되요 타워가 먼저가 되야되고 돈 들어올 때까지 순화 넣고 34시간 고 아직 순화가 조금 더 나오고있고 자 나머지 순화들 어디왔냐 고요하다 이 고요함 자 배럭을 부셔버리고 고요함 일단은 아 얘네 타이탄 좀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단단한데 고요함 자 됐구요 이제 컴퓨터 이동 이 정도면은 진짜 빡시게 가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빡시게 가되겠다 좀렘의 이름으로 뭐야 저거 석이 어차피 사라질거니까 아아 레이저~~ 빠이레이저 빡시게 가득 잉컵 사촌이야 이제 프리패스만 아니게 벽만 잘 쳐줍시다 최악의 상황이 프리패스인거잖아 어 여기 벽 차져있네 자 할 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건 거의 다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건 이제 타이타닌이 좀 사거리가 닿게 배치하는거 타워에 들어가야 때리지 뒤에 서있으면 못 때린다 어 야 너무 흔들거려도 자꾸 왼쪽으로 가 화면이 하하하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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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흔들어 적당히 흔들어 이 자식아 허어어 어 뭐야 아니이 야이 개쓰레기 같은 또 버그잖아 이거 아 좀비 생성 버그잖아 이거 아 좀비 생성 버그잖아 이거 아니이 아아 이 버그는 좀 아니잖냐 무슨 말도 안되보그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보그야 이게 아니이이 유니 떠나는데 아아 아아 진짜 개똥망 버그야 이거는 일단 특점은 여기서부터 특점 나오기 시작할건데 아아 아아 아 아 앟 아 아 앟 아냐 마 records이있어 아 아 아 aments 해결하러 타이탄 부대가 왔어요 실수로 은행 부셨네 이씨 아 화면 오축으로 간다 이 자식아 일단 수스파로 지금 두 부대 왔어 문제는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까지 밀리는데 이거 여기까지 밀리는데 막다가 타이탄 빼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막다가 빼면 늦을 것 같은데 36개면은 그냥 다 부셔도 되잖아 빨리 수리해라 집 인카운트니까 아니 니들 잠깐만 다 일로와 위에 위에로 여기로 아 신경없어가지고 밀리 그냥 힘으로 막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뒤로 뒤에 지뢰작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힘으로 막겠네 그럼 정면에서 막을 것 같애 어 위로 위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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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에이 거지같은 좀비 버그도 이겨냈다 아아 아아 진짜 깼습니다 클리어 깔끔하다 완막이다 이 정도면 아아 아아 재밌게 뭐가 재밌어 이씨 어 마지막에 여기서 좀비가 쏟아나고 말이야 이씨 그지같은 어 땡큐 포 어 워측 마이 스트리밍 채널 여러분들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클리어 했네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아 아 아 예 다음 맵 넥스트 맵은 어 이 세임맵이죠 똑같은 맵 예 2탄 세컨드 맵을 할거구요 아 마지막까지 재밌었어요 아 다행이네 재밌어가지고 정말 그지 똥 마시였어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다들 좀비 생성 버그가 마지막에 아 그 좀비 좀비 버그 정말 그지가 됐지만 하여튼 그것까지 해가지고 잘 해결됐습니다 해서 예 클리어 됐습니다 굿게임 쥐쥐